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가운데서도 선관위의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채용만 한정적으로 수사를 받겠다 이런 내용을 선관위원장 노태학 씨 이름으로 발표한 걸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은 저 양반들이 정말 숨길 게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선관위가 마저 못해 가지고 선관위원장 노태학 씨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이제 직무감사에서는 선관위 고위원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그런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 양반들이 이제 숨길 것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태산처럼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여러 가지 국리를 해 가지고 선택적 수사를 택했지만 양식 있는 대당수 국민들은 저 양반들이 진짜 숨겨야 될 것이 선관위의 고위원무에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김필곤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8.1학번 국민의 흰목수로 들어갔지만 이렇게 다 짝짝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일체가 돼서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자녀 채용 문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참 배운 사람들이 뭐 참 행편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지배층들이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큰 역할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민초들이 다 여러분들 무기를 들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의 법조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 거죠 이번에 이제 만든 꼼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직무감사를 행정부에 속하는 감사원으로부터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법을 배워가지고 머리 돌리는 게 고작 그 정도인 겁니다. 검찰이 선거 범죄 차원에 수사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 같은 게 좀 필요한데 대통령이 너무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칭찬받는 일 이런 것만 원하시고 좀 굳은 일 같은데 손을 담그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선거관리위원회가 덕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4권이 대부분 다 밝힌 거죠. 그리고 노태학과 박찬진이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에 어떻게 관여됐는지는 도둑놈들 5권에 다 밝혀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2020년 4.15 총선에 지금 위믹스코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린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가 당선된 것을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인 김남국이 당선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여름 때 덕표수가 3,505표잖아요 이걸 그대로 전산적으로 김남국이 공짜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조작된 덕표수는 김남국이 3,652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를 조작하지 않는 상태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3,358표로 승리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3,652표로 패배한 선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일부 관계자 관련자들이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든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3,505표를 박순자 후보한테 어떻게 훔쳤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A 가짜 후보별 득표수 그 다음에 C가 뭐죠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보게 되면 3,505표가 어디서 훔쳤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소 선상투표에서 50표를 훔쳤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 849표를 훔쳤고 국외부재자투표에서 6.6표니까 7표를 훔쳤고 고잔동 관내사전투표에서 420.90이니까 421표를 훔쳤고 중앙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29.50이니까 530표를 훔쳤고 이 표를 훔친 걸 다 다하게 되면 3,505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보시게 되면 3,505표지 않습니까 3,505표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훔친 표가 더해진 게 김남국의 선관위 발표 득표수고 이만큼 여러분들 빼앗은 것이 선관위 발표 박순자 득표수인 거죠 그러니까 원위치할 수 있는 방법은 김남국이 먹은 표를 빼주고 박순자가 빼앗긴 표를 더해주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나란 거 하니까 범죄행위를 수사관들이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간인들이 날밤을 세워가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훔쳤는지 어떻게 훔쳤는지가 다 밝혀진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밝혀지면서 불구하고 언론들은 다 그것을 은폐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국민의힘은 성력처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절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노태학 선관위원장 입을 빌려 가지고 감산으로부터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만 직무감사를 받겠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동전의 양면 그 이면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선관이 직무 분석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선거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에 대해서 밑에 댓글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들은 얼마나 안 닿겠습니까 청사님이 검찰로 넘을까 할까 봐 호미로 막는구나 누구 꼬리 자르고 끝날까 꼬리를 자르는 거죠 박찬진하고 여러분들 송동석 정도가 자녀 특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들어가면 국민들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673명이 여러분들 꼬리 자르기로 부르지 않습니까 절대 선거범죄까지는 가서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는데 선거범죄를 맨피하기 위해 가지고 고위급 여러분들 자녀 특별 채용만 관심을 가진다 국민적 여기에 지인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관심은 자녀 특별 채용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관심거리지만 지난 선거마다 중립성이 없이 치러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에 더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기친 사람이 제일 액수가 적은 것만 조사받겠다고 하면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시민이 얼마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여러 건 쳤는데 그 사기질 가운데 가장 적은 사기만 수사관님 저에게 수사해 주시고 큰 사기질은 수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 뭡니까 노태하기가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 문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 이런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세금을 왜 내는지 이런 걸 보면 나라가 어려워져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뭐죠 부패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관위 여러분들 장관 대우받고 있는 9명이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선관위원이 9명이라고 하는데 9명 중에 다 서울법대 나오고 여러분들 잘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변호사도 많을 거고 다 여러분들이 입 다 합쳐 가지고 선관위 직무감사 절대 반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한두 놈 정도는 그래도 뭡니까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지 전부가 여러분들 다 합쳐 가지고 직무감사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반대가 더 심하니까 이제는 한 단계 양보해 가지고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만 감사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범죄가 선거범죄인데 무궁화님이 감사원에게 당부합니다 선관위 채용비리와 함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놀랄만한 성과가 나올 겁니다 200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여기 풍양계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어디 채용비리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신뢰를 상실한 조직이 채용비리만 감사를 받겠다고요 상식이 통하는 국민들 눈에는 다른 비리는 덮어두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도 감사원으로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리고 나발이고 안정에도 없을 거니까 172명이 찬성한 겁니다 조선이 전부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주요 기사를 보면서 참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이런 것을 애걸 복걸해야 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권력을 진자나 권력을 여러분 차지하거나 자리를 차지한 자들이 국민의 의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적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전면 감사원 감사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도독질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남병의 유경준 코넬대학에서 노동경제학으로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은 1961년생의 성적표입니다 강남병은 솔직히 여러분들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늘 국민의 힘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표를 몇 표 빼앗았습니까 6403표를 빼앗았습니다 유경준이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조작값 30% 6403표를 받아가지고 유경준이 실제로 47301표로 이긴 4.15 총선을 34495표로 이긴 걸로 선거관리비원회가 축소 왜곡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6403표를 어떻게 훔쳤냐 여기 다 나오잖아요 6403표를 어떻게 도독질했는지가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작값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6830표를 소스별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이 표만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에게 대해주고 유경준 한께 빼앗고 해가지고 만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제조된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여러분들 더 하고 빼주게 되면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 수사기관이 있지만 민간인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선거 범죄를 다룰 의지가 국민의 힘도 없고 윤석열 정부도 없고 윤 대통령도 흉중해 그런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라가 잘 돼야겠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너나 탓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불법과 불의를 다 덮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스라고 봅니다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뭐 이런 불법과 불의를 다 덮고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 이런 말은 그동안의 선거가 부정 선거란 말을 들을 만큼 엉망 이었다는 걸 실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가 자녀 특힘한 여러분들 감사받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님의 의견은 야 이런 이 모든 선거가 손을 댔겠구나 이렇게 추적하는 겁니다 베이스부는 모든 부분을 감사해야 됩니다 4.15 부정선거액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132명 140명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깔아뭉길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 일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고 태도인 겁니다 제가 뭐 좀 씁쓸해한 거는 다들 자식이 있을 건데 그리고 본인들의 노년이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될 건데 인간은 참 참시하고 같은 겁니다 눈앞에 이 교회는 나라가 어려워 지든 백성들의 고통을 겪든 자식들 세대가 참 힘들어지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애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복한 도덕놈제 시리즈 1권부터 4권이 이제 여러분들 1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월 30일 선을 보인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찬진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치른 첫 번째 공직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했는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정돈한 책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까 문정권 마지막에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정권이 한 10년 20년 30년 40년 간다고 생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